1. 만나스토리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건강 유해하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사랑의 과일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가져오신 과일들을 보장하여 총 832박스를 필요한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나누었는데요. 참여해주신 송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월드흐먼브리지 주최 사랑의 김장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배추 4천포기를 김장하여 만들어진 약 2천여개의 김치박스를 주변의 사랑이 필요한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나누었습니다. 봉사와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12월 6일 금요일 성남시청과 함께 진행합니다. 시청 1층 로비와 여수동 상가거리에서 열리는 점등식에 송든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정기당이 및 구역회가 12월 8일 12시 예배 후 시온성전에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부서별 회계감사가 24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해외송교부 주간 열방기도회가 26일 화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시니어대학 2학기를 종강하는 학습발표회가 27일 수요일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세례식이 30일 토요일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플루트 앙상부를 모집하기 위한 오디션 및 설명회가 12월 1일에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12월이 다가오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결도 다가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